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FDA 절차를 통과했고 승인을 받았다며 이들 치료제가 매우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에 사용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있었던 브리핑에서 NBC 백악관 출입 기자 피터 알렉산더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FDA 승인과 관련된 질문을 한 후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형편없는 기자입니다 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OK , 평가에 일단 물이 쓰러 Gelubb이 つ parchment을 잊itten ten 전역에서 자리에 대한 의견이고요. 더 못 کر ooh... 그리고 자신이, 의아내로 생각하기 어려워. 그걸 Berry는없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루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화면이 좋습니다. 적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을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접촉해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생각합니다. 다 제가 한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이있습니다. 뼈가 미칠 수 있을경에 전해두고 싶습니다. You know the expression? What the hell do you have to lose? OK? So what do you say to Americans who are scared, though? I guess nearly 200 dead, 14,000 who are sick, millions, as you witnessed, who are scared right now. What do you say to Americans who are watching you right now who are scared? I say that you're a terrible reporter. That's what I say. Go ahead. I think it's a very nasty question, and I think it's a very bad signal that you're putting out to the American people. The American people are looking for answers, and they're looking for hope. And you're doing sensationalism, and that's really bad reporting. And you ought to get back to reporting instead of sensationalism. Let's see if it works. It might, and it might not. I happen to feel good about it, but who knows, I've been right a lot. Let's see what happens.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같은 답변은 단순하고 쉬운 질문에 매우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피터 알렉산더는 자신의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이었고 알렉산더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방해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다음 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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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